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서가댕국제부 제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몰카를 한번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몰카는 어제 저녁에 라스트하고 좀 다퉜는데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의견 충돌로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그래서 한 애는 방에서 잤고 저는 거실에서 자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해를 좀 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맛있게 라면을 끓이면 과연 라스트의 반응은 어떨지 과연 와서 라면을 같이 나오고 먹고 화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서 라면을 안 먹을 것인가 함께 보시죠 하늘은 아직 자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하늘은 아직 자고 있는데 저는 그럼 맛있게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찍어서 얼굴을 완전 라면은 이 홍대 초마 짬뽕 짬뽕라면 짬뽕라면으로 한 번 아내를 뉴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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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요리하는 소리하고 이미 냄새 때문에 이미 잠에서 깬 것 같아 방 안에서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오 맛있겠다 나시자입니다 마시멸치 뜨거운 물에 넣어주세요 희생을 모두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고 공업 시간 은별 공업 시간 샀사 이빨 빨리 왔다 잠시 화장실이 왔는데 깡팡을 그렇게â 깡팡을 끌고 끓은 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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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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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